이제 실력은 어느정도 다시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이제 실력을 유지하면서 점수 다시 올리는게 중요하겠다 여기다 와드 해놓고 잠깐 와드좀 하다놓고 은근 2렉겜같은게 많아가지고 요새 전 여기다가 와드합니다 그냥 한 40초 때쯤에 저기다 와드하는게 확실히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좋고 가자 각이 약간 애매하네 각이 약간 애매하네 아 짧아 아 짧다 하아 아 개 아쉽네 멘 흠 헠 으 음 아 으 으 나 더블킬인데요? 아 그거 방금 전에 빠지지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 내가 또 캐리 하라고 이거 또 킬 익히 주시네 이거 나 저거 금방 가는데 2렙이어서 잡았네 와 피 많이 다는구나 나이스 욕먹었다 게이든 오케이 시작 좋구요 시작 좋구요 실력 진짜 많이 돌아왔다니까요 실력이 이제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게임을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거여서 이제 와아아아아 확 꺾네 어 왠지 무빙 안할 것 같았는데 확 무빙 안해 저거 약간 저는 확 무빙도 은근 예측하기 애매해가지고 요새는 사람들이 여기 애들은 무빙을 안하니까 무빙 안할 줄 알았는데 완전 확 꺾네 뚫었다 뚫었다 야 이 새끼야 그거를 거주면 어떻게 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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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기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저거 잡았어 나이스 아 잠깐만 아 미니언 뭡니까 아 아 아 저거 잡은건데요 진짜 운영자님 아 저거 딴건데 아 개입한 진짜 아 졸라 아 아 이거 찰싹찰싹 가기인데 이거 아 정신 못차린다 저거 끈건데 진짜 아 예측하고 저거 다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 전멸수업 아아 아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아 그거 왜 타냐 아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찰싹찰싹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신 이거 자르라고 여러분들 찰싹찰싹 한 번 해주시고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찾게 한 번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야쏘 야쏘가 지금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아 융위파님 초콜릿 오시길 감사합니다 초콜릿 받고 집중력 상상돼가지고 게임 이길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초콜릿 오시길 욕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 게임 아 아 야아 오우 아 어땠어요 아 배차스레쉬님 어서오세요 아이들 참 매력적이네 게이드 기부여 아아아아 붕알탕님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아 스티커 하나 선물로 서포터 가이드 감사합니다 게이드 서포터 가이드 감사합니다 어 동생이도 어서오고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게이드 피 1로 살았다는데 오오 어떻게 게이드 이거 타라 가자아 그래 오늘 게임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 멘탈 터져도 그래도 집중력 있게 하는게 되네 진짜 롤 하면서 생각한 거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똥쌌으면 당연히 내 탓이고 어 지면 당연히 내 탓이고 어 내가 잘하고 있어도 지면은 분명히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그 마인드로 게임을 하니까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음 나는 내가 라인전 이기고 게임을 줘도 내가 죄송하다고 하거든요 어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 같아 나는 음 진짜로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게 개득이긴 생각났어 야야야야야 쓰레쉬즈인데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아이디는 그렇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어 지금 어 붕알탕님 아이디 보면은 어 내 방송이 아니라 지금 그분 방송에 어 그분 그분 방송을 평생 볼 것 같은데 무슨 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음 서포터의 쓰자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 블리츠는 제가 봐서 한번 해볼게요 예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친구야 캐 센스 지린다 이 파츠 센스 개 지리고 진짜 아 타이밍 개 지렸구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찾기 한번 눌러주시고 아 웰치스 형님 어서오세요 리아입니다 뭐야 이거 야요 나 왜 얼씨있냐 Morning 쟤rend 여기 죽어가는데 오오오오 개 망했네 저기 야 저기 불쌍할 저기 저쪽 불쌍할 정도로 망했는데 저기 진짜 지금 탑도 2대1 이겼고 우리 봇은 계속 어차피 이기고 있는데도 계속 다이브하니까 아 개이득이네 탑도 어떻게 잘하고 있는게 원래 거의 봇이 이기고 있으면 탑이나 미드는 거의 지는데 너무 잘 된다 아 꼬마잔나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렇게 고마워요 아 또 이런 타이밍에 또 이런 이렇게 잘 됐더라도 이팟이 받으면 또 이팟이가 또 아 이게 수고비 같은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개이득 아 코르키 있는척해 풀쓰고 내꺼 헤헤헤헤헤헤 게이득 왜 300원 주냐 근데 바를 정객이 길을 길이냐고 어떻게 알았지? 뱃살 쓰레신 닉네임 기록하라고요? 아이고 뱃살 쓰레신 형님 아까는 형님이시라면서 아 뱃살 쓰레신 형님 평생 따라갑니다 아 뱃살 쓰레신 형님 평생 따라간다 아 근데 좀 씻고싶다 아 씻었는데도 왜이렇게 뭐가 끼는거 아냐 얼굴에 아 개 찝찝하네 아 제가 좀 잠을 잠을 제대로 못자가지고 뭔데? 먼 궁인데 제형 이름이랑 똑같다 그..그게 나 아니야? 와 진짜 동물농장이네 이거 으악! 아악! 아악! 아아아아 아 풀이 썼는데 방금 여기서 여기로 썼으면은 그 벽풀각이여가지고 안썼고 여기로 여기로 쓸라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하아 열심히 나 가자 음? 아아 좀 아쉽네 데스에스 5킬 먹고 1데스에스 괜찮아 으응 나 500원이야? 리븐 500원 먹었네? 내가 500원이야? 서포트인데? 언제 내가 5킬이나 먹었지? 허리 좀 신경써야겠다고 아 저 지금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시.. 이거 약간 얘기했는데 저 진짜 허리가 너무 안좋아요 지금 제가 허리를 허리가 아프다라는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게 된거는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다라는걸 조금 알게 된게 어제거든요? 어제 지하철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와 허리가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허리 이게 좀 자세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와 얘 풀이 썼는데 아까 안쓴거야? 와 와 허리 좀 진짜 조심해야될거 같아 이거 어 진짜 여러분들한테 받은 별풍선을 허리 디스크 고치는 값에다 쓰는건 좀 에베하지 어 진짜로 어 시청자분들이 나 좋아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노력값 주신거지 어 진짜로 이거 허리 이거 고치는 값에 쓰면 안 돼 허리 이거 운동 잘해야겠어 진짜로 음 군대 가면 또 언제 보냐고요 아 군대 군대 얘기하지마 하 4월달쯤에 내 친구 그거 해병대 돼가지고 4월달에 친구가 왔는데 그때 한번 보러 가야겠다 1박 2일로 한번 딱 보고 친구랑 이제 또 이제 그 친구가 또 이제 별명이 또 이제 맘몽스인데 이제 거기가 또 이제 졸라게 오지거든요 음 이제 그 맘몽스 친구 보라고 이제 가야지 어 한번 또 가면서 이제 모텔에서 살짝 이제 또 라면 한 끼 먹으면서 친구야 군대에서 잘 보내 하면서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이제 친구를 또 이제 눈물있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휴가 나오면 바로 놀러가야지 계속 아 진짜 시청자분들이 돈준거에 별풍선 쓰는건 좀 에바인거 같애 그니까 아니 진짜 심각하면 고치긴 해야겠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루종일 게임팬같이 하면서 허리를 고치는거면은 원래대로 잖아요 하긴 뭐 아는 분들이 많고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면 됐지 뭐 하긴 그러면 또 이제 아 왜 또 쪽으로 가죠 하하 도매나사아이 아 아 졸라 세네 아 졸라 세네 진짜 아 진짜 졸라 세다 진짜 몇 번이나 봐도 동네 백수연 같다고? 친근하다 그 뜻이지 리븐이 조금 킬 먹은 것 뿐이지 뭐 됐어요 아직 아직은 좋고 내가 킬 가장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빨리 게임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애네들이 오픈이라 했는데 순간적으로 좀 던지면서 해가지고 카시오페아가 살짝 잘 컸구나 제이스가 좀 말렸고 제이스 근데 로밍 다니면서 로밍 다니면서 그랬으니까 에 아 나 펠라 했는데 아 뺄라 했는데 아 집중력 떨어지네 이거 아 빨리 끝내야돼 아 너무 죽었어 3대 스나 했어 일단 어시 나왔고 케이드 일단 어시 나왔고 아 나 가고 있다 욕막자 욕막자 야 근데 진짜 제이스 죽을 때 마다 내가 옆에 있네 데미지 캐스터 오케이드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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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먹자 먹자 가자 아 진짜 엄청 낀다 용 3개째네 놔두고 오케 게이블 와 개무서워 랭가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랭가야 아 들어오지 아 야스도 졸라못하네 어 나가사 쓰면 들어와가지고 쿠브 놓고 그냥 살아서 트리플 킬하고 살아서 남아가 쓰는데 아 아 그래 게이득 빼야겠다 이거 룬우찡 온다 립은 또 안 보이니까 립은 또 안 보이니까 립은 또 안 보이니까 아직 내가 못하겠고 아 천천히 할 수가 없네 아 붓도 좀 저러고 있고 아 지금 일단은 저거 바꾸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청구 형님 이겼어요? 아 어 전역 고기 전역 고기각이네 어 청구 형님이 이긴건 거의 경사나 다름없어가지고 좀 청구 형님 또 이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아 아 진짜 눈에 뭐 들어간거 같애 아 찝찝해 저기 있네 세명 이거 먹어 실버사 승급전이야? 이렇게 이 애들 어 떨어지면 안되고 일로와라 일로 일로 아 스킨 고르는 기준이 있냐고요? 아 아니요 그냥 그때마다 끼고싶은거 껴요 시청자분들이 보고싶어 하시는거나 일로와라 아 아 대미지 이 새끼 서든하냐고요? 너도 나를 새끼라고 불렀으니까 나도 너를 새끼라고 불러도 되겠지? 너 새끼한테 총 쏘기 싫어가지고 서든 안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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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 아우 아우 데미지 지끄스 아우 무빙 지끄스 무빙 막갈랐어 아우 지끄스 무빙 막갈랐어 아사아 풀 안선대고 게이든 어 나의사 마무리 게임 이겼다 게임 이겼당 아 게임 이겼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하는 새 요 몇초야? 2분 남았으 템더 잘나갔고 어시 뽑은게 가장 큰 이득이지 요거하고 가자 방금 그 노래 슬램덩크 너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음 야트 가자 게임 이겼어 우리가 올해 1이 조합인데도 어 다행히 이겼네 어 행진아 어서오고 오랜만 지 렛츠 렛츠 끝나자 저래 안 나오네 요새 방송이 그렇게 안했냐고 eaten 좀 바빴어요 예 바쁜게 아니라 조금 약간 그거 할게 있어가지고 스케줄 있어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있어요 어 이제 또 방송 밖에 할게 없어가지고 이제 방송 평생 또 갑니다 이제 장막해봐! 아잇 아깝이네 어! 아! 괜찮아? 지금 끝났어 으아! 괜찮아 야 게임 끝내라 얘들아 게임 끝내라 뭐하냐 게임 끝내라 됐어